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튜브 외급통장 중에 달러통장과 원화통장 그 중에서 달러통장이 더 좋은 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 달러가 강세를 일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표로서 지난 10년 지난 5년 그리고 지난 3년 최근에 1년간의 그래프를 참고할 건데요. 멀리 봐서 10년 사이에도 달러는 계속 강세고 그리고 올해를 놓고 봐도 달러가 달러당 1,400원을 돌파한 지가 한참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은 전문가들은 달러당 1,500원도 거품이 넘을 거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달러통장과 원화통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 원화통장은 항상 같은 그 돈의 값어치로 내 월급이 입금이 된다는 겁니다. 한 예로 내가 만약에 지난달에 100만원의 수익을 받았다. 그러면 그 100만원은 내 통장에 입금이 되는 그 순간 그저 100만원의 값어치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달러로 만약에 그 정도의 돈을 받았다면 상승하는 달러의 가치에 의해서 자신의 월급의 가치도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의 월급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하여 다음달 유튜브 월급날인 매달 23일쯤에 입금이 됩니다. 그 사이에도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달러의 값어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시세 차익을 얻으실 수 있고요. 그러므로 달러통장이 더 낫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단 한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죠. 달러가 다시 하락세를 돌아간다면 그것은 거꾸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월급이 입금되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가 하락증세로 된다고 해서 내가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버신 돈을 매달 23일날 입금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유튜브 월급통장, 달러통장이 나은지 원화통장이 된지 나은지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왕초보 유튜버 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행복한 나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